이거 대박이잖아! 정댓 아! 아 이번엔 엎드려서 잤네 아! 아 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도 재밌게 몬스터스쿨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오늘도 완전 꿀잠을 자버렸네 아 음 요즘 되게 아 이상한 꿈만 꾼단 말이야 아휴 아이고 아 오늘은 뭘 물어볼까 아 가자 붉은형 우리 학교를 또 재빼러 가야지 아 오늘은 어 여러분들 요즘 어 꿈 꾼거 중에 어 어떤 꿈을 꾸셨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재밌는 꿈이 있다면 재밌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에에 가자 붉은형 어휴 어디야 어휴 잘못 왔네 에이 괜찮은데 에에 붉은형 가자 저번에 어 우리 붉은형이 어 배치기 배치기 킹을 어 그냥 무질러버렸다고 픽픽픽픽 픽픽하고 이 붉은형 하나만 있다면 저어기 우리 학교 연구실의 일장은 바로 나아지 헤헷 내가 아주 강력하거든 으흠 빨리 가봐야겠구만 오늘도 또 다른 연구원들이 마 다른 연구원님이 만든 몬스터를 내가 한번 축축축축축하고 어 뭐 찔러볼까 좋았어 가봐야겠구만 일단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학교가는건 즐거워 어 뭐야 이거 어 어휴 아주 계단이 잘 정리되어있네 어어 잘 오네 붉은형 어 좋아 좋아 어 계단 잘 내려오네 뭐야 자 아무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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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노래 잘못했나 뭐야 저게 아니 왜이렇게 크단 말야 연구원님 마이크가 안들려 연구원님 성대 켰다 마이크 아니다 자 여기 이거 뭐야 이건 저번에 부탁한거 어 어어 강 뭐야 보호 1이잖 딱 보호 딸랑 보호 1 딸랑 보호 1가지고 지금 아 그 부탁이 뭐에요 슈퍼배치키킹 그렇지 아이 그래도 뭐 저번에 배치키킹 저한테 졌잖아요 그랬땐 뭐 햄버거 햄버거 던져나 요번엔 뭐 핫도그로 던지나 이번엔 어 핫도그로 던진단 말이야 아니 그 많은 핫도그 팔아가지고 부자 때문에 되겠다 어 아 진짜 아 붉은형아 너 너 핫도그 좋아하니 흠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로 뭐 핫도그 정도야 뭐 간단하게 이길 수 있지 그치 붉은형 아 근데 연구원님 응 그 무기좀 주십쇼 그 무기좀 주십쇼 무기는 왜 안주십니까요 무기? 무기는 자 이번엔 치킨이 이거다 뭔데 이게 어 어 1 데미지가 1도 넘네 오케이 가자 붉은형 자 이 정도는 뭐 뭐 배치키킹이야 뭐 뭐해 뭐해 휴파 핫도그 핫도그로 역시 넌 안상한데 앗 딱 기다려요 진짜 어 뭐야 저 핫도그 핫도그로 저렇게 많이 던진단말이야 저렇게 핫도그로 많이 던지면 나가 나도 맞으면 아프게 된다 저거는 어헉 핫도그로 저렇게 많이 던지네 아 오히가 없네 진짜 아 빨리 가서 억 강력한 몬스타 만들어가지고 저 슈퍼 배칭이 sehr 뭔가 절연 꼭 무찔라이게 꾸면 저거 아 왜 이렇게 강한거야 쟤 이번 어떡하지? 내가 봤을 때는 음... 붉은 용 붉은 용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붉은 와입 슈퍼붉은 용을 만들어야겠다 슈퍼붉은 용 좋아 쟤도 슈퍼베지기킹이라면 나도 슈퍼붉은 용을 만들어야겠어 오케이 슈퍼붉은 용을 만들어서 다시는 피리연구원님이 나한테 까불지 못하도록 아주 혼주를 내줘야겠다 자 빨리 가서 자 올라가서 흠... 한 마리씩 더 잡아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붉은 소 두 마리 정도면 될 것 같아 붉은 소는 두 마리 정도 좋아 일로와 붉은 소 불소구나 불소 일로와 오케이 불소의 심장 좋구요 근데 이거 보호... 보호사정도 붙어서 그런지 좀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흠... 일단 모르겠다 자 일단은 사신도 두 마리씩 잡아가자 오케이 다 두 마리씩 검 빼고 다 두 마리씩 잡아가면 되겠다 으음 좋아 사신 일로와 암마리 잡고 오케이 좋았어 자 위로 올라가서 으흠 자 한층 더 올라가서 여기서 검 검도 하나 더 얻어가고 일로와 검 해굴기사 일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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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굴기사님 자 해굴기사 잡아주고 엽 엽 엽 엽 엽 엽 엽 엽 오케이 좋았어 검도 하나 얻어주고 좋아 자 한층 더 올라가서 로봇도 하나 더 잡아주긴 해야되는데 음 아 로봇 로봇은 됐다 로봇은 쓰지 말자 로봇은 나중에 로봇 또 다른 로봇 만들 때 그때나 써야지 음 그때 그때 잡아줄게 로봇에 서운해하지 말렴 자 이거 버려주고 자 공룡 일로와 조금 큰 공룡이긴 하지만 너를 잡아서 엄청 큰 와이버니 엄청 큰 공룡을 만들거라고 와이버니 아니라 일로와 슈퍼 레드 드래곤 만들거야 슈퍼 레드 드래곤 오케이 오케이 자 슈퍼 레드 드래곤 꼭 만들고 말테다 일로와 궁룡 좋아 오케이 얍 얍 오케이 발톱도 얻었고 좋아 자 한층 더 올라가서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겠지 자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보자구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작은 불용 좋아 일로와 불용 잡아주지 자 어 야 근데 보호 붙으니까 확실히 안 아프다 좋아 하나 더 하나 아프잖아 완전 좋은데 어 나중에 필요한 연구원한테 고맙다 해야겠다 어 하나 더 아프잖아 오케이 작은 불용 정도야 뭐 할 수 있게 탁 톡톡톡톡 어어 일로와 일로와 어 야 이거 잘 안맞는다 작아서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어 빨리 잡히라고 얍 얍 얍 얍 오케이 좋았어 이제 어 재료들 다 얻었으니까 한 개씩만 더 얻으면 된다 한 개씩만 더 얻어서 하자 오케이 자 불소의 심장도 하나 더 얻고 으흠 좋아 좋아 일로와 그냥 순순히 죽으라고 불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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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자 불소의 심장 하나 더 얻었고 자 여기서 이제 사신의 보즈도 하나 더 얻어보자고 사신의 보즈도 하나 더 얻고 오케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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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축축 축축축축축축축축 자신의 보즈도 하나 더 얻고 오케이 됐어 음 공룡님도 한번 더 잡고 으흠 공룡정도 한번씩 이렇게 잡지 이제 아 잠깐만 여기 계통 맞으면 안되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일단 앞으로 뛰어가면서 이렇게 때려야돼 구석탱이로 몰아 오케이 구석으로 몰면은 때리면은 내가 안 맞지롱 좋아 오케이 요 자리지 요 자리 오케이 좋았어 아 이제 이것만 잡으면 된다고 으흠 일로와 슉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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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다 두개씩 모두 얻었네요 자 이제 아 여기로 가서 다시 1층으로 간 다음에 크흠 또 1층으로 가면 짜잔 옥상 자 이제 쭈루룩 내려가면 되겠지 흐흠 자 쭈욱 내려가서 이제 교실로 가서 이것들 가지고 재료로 강력한 몬스터를 만드는거야 렛츠고 진짜 요번에 큰 조금 큰 공룡이 나올거 같은데 재료들 보니까 이게 두개씩 두개씩 넣으면은 원래 만들었던 아이보다 좀 더 강력한 몬스터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패해가지고 이상한 몬스터가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 흠 실패해서 이상한 몬스터가 나오게 되는거는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게 되는거니까 좋아 크흠 적당히 넣어서 만들어보자구 이정도면 딱 적당한 수치인거 같애 오케이 피린연구원님 어디갔어 또 피린연구원님 거기서 하고 있어 나 여기 있으니까 어딘데 어디에요 여기 계단 안에 아니야 혼자 해도 돼 계단 안에요? 여기 뭐야 어디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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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시 들어와 어 어디 어디 여기 안에 있었다구 여기 뭐하는데 여기서 아 아직 미완성구역이야 나와 뭐야 저기 에이 뭐야 빨리 요거나 만들어야겠다 딱 기다리세요 잘 보세요 자 불쇠심장 두개 사실보즈 두개 어 오케이 자 불용이 심장 공룡이 발톱 해골기색 검까지 오케이 됐어 자 아 맞다 이거 이거 수리좀 해주세요 헤헷 자 그럼 만들어볼까 자 나와라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우와 뭐야 이거 대박이잖아 어 피린연구원 이거 빼야겠때로 우와 이거 불그 슈퍼공룡 우와 불그 슈퍼공룡이네 아 일로와봐 불그 슈퍼공룡 오 와 장난 아니네 우와 짱멋이잖아 우와 대박 이정도면은 피린연구원님 기대하셔도 좋다구요 어 다 고쳐놨네 오케이 고마워요 피린연구원이 고쳐주는건 고맙지만 저희 붉은 슈퍼공룡으로 저 슈퍼 배치킹 쉽게 물리칠 수 있을거라구요 잘 보세요 흥 붉은 슈퍼공룡 가자 우와 오 우와 우와 불 발사하는거 봐 우와 대박 어 붉은 슈퍼공룡 어 공격해 어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불덩이가 엄청 커졌네 어 공격해 공격해 어 나이스 붉은 슈퍼공룡 대박 우와 잘했어 붉은 슈퍼공룡 우와 멋있어 우와 너 진짜 멋있구나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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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와 모두가 제일 fácil 트라이프뗤헤헤헤헤헤브 스포ומ룡 τα 부정